역사 논픽션 본헌터 제42화 곡개굴 무연고 유해 쓴 사람 고경태 읽는 사람 김보경 슈팅스타가 창공을 날았다 구름이 점점이 박힌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눈이 쌓인 소백산맥 줄기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슈팅스타는 무스탄과 합류하여 빠르게 날았다 저 멀리 아래서는 아이들이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다 하늘에 굉음이 가까워졌다 놀란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다 1951년 1월 20일 오전 10시 동굴의 비극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아이들이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폭탄이 떨어졌다 그 중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불태워버리는 네이팜탄도 있었다 유독 가스가 굴 안으로 퍼졌다 아이들의 가족이 300명 넘게 있었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일부는 굴 깊숙이 도망갔다 또 다른 일부는 굴 밖으로 나왔다 폭음과 비명과 피비린내가 굴 안팎을 진동했다 굴 안에서는 숨을 쉬지 못해 죽었고 굴 밖에서는 불태워지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 하늘 위에 슈팅스타와 무스탕은 비정했다 불바다가 된 굴 앞에 3시간이 넘도록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 공격을 가했다 선주는 석회암으로 이뤄진 굴 속으로 들어갔다 입구는 두세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안에서는 꽤 넓은 공간이 나왔다 구간에 따라 폭이 들쭉날쭉했다 길이는 83미터에 이른다고 했다 한국전쟁기에 피난민들이 떼죽음을 당한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 1위 곱개굴 현장이었다 유해 발굴을 할 참이었다 굴 속에 유해가 남아있지는 않았다 유해는 두 차례나 장소를 옮겨 매장됐다고 했다 2022년 3월이었다 선주는 2014년부터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의 공동대표였다 발굴단장을 맡아 일했다 2014년 이전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이 국가차원 사업이었다면 2014년부터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발굴단을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단양군도 그 중 하나였다 단양에서의 유해발굴은 선주에게 두 번째였다 2003년 단양 노동리 실금산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을 했다 그때 마을 주민들이 말했다 단양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미폭으로 엄청 죽었다고 미폭? 미군 폭격을 일컫는 말이었다 2000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영동군 노근리 쌍골다리 사건에 관해 유관 표명을 한 이후 한국전쟁 때 미군 범죄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던 때였다 단양 곡개굴은 노근리 사건보다 희생자가 많다고 했다 미군 폭격 중에서도 희생자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2003년의 곡개굴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로부터 19년 만에 찾은 단양에서 미군 폭격 유해발굴을 처음 해보는 거였다 슈팅스타와 무스탕은 각각 미 공군의 F-80, F-51 전투폭격기 별칭이었다 그날 미 7사단 17연대는 단양군 영춘면 일대의 공중공격을 미 5군군에 요청하고 이에 따라 미 49 전투폭격단과 미 35 전투 요격단 소속인 F-80 및 F-51 열한대 또는 열세대가 정찰기의 인도 아래 영춘면 용진이 및 상리 일대에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했다 초토화 작전이었다 당시에는 일사오태 직후였다 북한군 2군단이 미 10군단과 국군 3군단 관할구역 사이 틈을 뚫고 소백삼맥 지대로 침투한 상황이었다 미 7사단은 영주에서 단양으로 본부를 옮기고 후방으로 침투하는 인민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유엔은 곡개굴 맞은편 산 너머 상 2리 6에서 8번지 양계장 뒤편 야산 상기슭 초입에 묻혀 있었다 폭격이 끝난 뒤 한 차례 방화선에 묻은 무용고 시신들을 1970년대 후반 일대 야산 개발 과정에서 영춘면 사무소 주도로 재이장한 거였다 1951년 3월 방화선에 처음 시신을 묻은 인부들은 전체 희생자 규모를 360여 명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영월에서부터 내려오는 동강의 수위가 높아질 때 곡개굴을 가득 채웠던 물이 시신을 끌고 나오기도 했다 이제 매장지 앞까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거의 40년 만에 유해 발굴을 하게 된 거였다 희생자들은 영춘면과 그 북쪽 지역에서 왔다 영춘면 사람들은 이장 또는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마을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떠나라는 소리를 듣고 짐을 싸 피난길에 나섰다 그러나 가공면 향산리 근방에서 탱크를 앞세운 미군에 의해 가로막혔다 북한군이 민간인들 속에 잠입할지 모른다며 차단한 것이다 피난민들은 결국 되돌아와 곡개굴을 피신처로 선택했다 발굴 현장에는 70개의 작은 봉분들이 1미터씩 떨어져 열을 이루고 있었다 봉분 앞에는 시멘트로 만든 사각의 작은 표지석이 서 있거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표지석마다 숫자가 보였다 봉분을 모두 걷어내고 바닥을 호미, 트롤, 대나무 칼을 이용해 파내었다 10여 명의 발굴 단원들이 엎드린 자세로 일했다 구덩이 한 유엔은 가로, 세로, 폭과 높이가 각각 40cm씩인 나무관 속에 들어있었다 하루에 잘해봐야 발굴 단원 한 명당 나무관 한 개를 꺼낼 수 있었다 영춘면 상 1위로 되돌아온 피난민들은 북한군과 조우했다 북한군 병사들은 폭격 당일인 20일 새벽 떠나기 전 절대 굴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미 미군에게 노출된 지역이고 폭격 당하면 다 몰 사람으로 하얀 보자기를 쓰고 눈밭에 엎드려 있거나 산에 숨어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피난민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슈팅스타와 무스탕의 조종사들은 왜 민간인, 그것도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 폭탄을 투하하고 총격을 가했을까 당시 북한군 병사들은 민간인 복장이 아닌 군복 차림이었다 나름 맑았고 가시 범위가 최대 24km일 정도였다 만약 미군이 자신들이 탱크로 막았던 피난민들의 정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거나 폭격 이후 뛰쳐나온 민간인을 식별하는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다면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군이 북한군 은신처는 물론이고 은신처가 될 만하다고 의심되는 곳을 모두 공중공격과 소각작전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진실화회의 조사에 따르면 칠사단장 바 준장이 무리한 작전이라며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발굴 결과 59가 나왔다 나머지 20개 봉부는 비어 있었다 두 차례 이장 과정에서 상했는지 머리뼈는 하나도 없고 긴 사지 뼈들 위주로 459점이 나왔다 59 중 남자가 30구, 여자가 9구, 알 수 없음이 12구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많았다 진실화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곡개굴 사건 희생자 수는 167명이었다 상리와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었다 선주가 발굴한 59의 유엔은 무연고자들이었다 영월 등 다른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을 찾으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시 피난민 유가족을 수소문해 DNA 검사부터 해야 했다 59의 유엔은 일단 세종 추모의 집으로 보내졌다 미 17연대와 그 상부인 미 7사단 기록에는 1951년 1월 20일 오전 13대의 폭격기가 굴을 공격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굴 속의 적군들과 다수의 짐실이 가축들에 대해 공중공격, 다수의 사상자 발생 민간인 희생자가 적군으로 기록돼 있었다 진짜 적군은 도망쳤고 오히려 적군 병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군을 믿은 피난민들은 아군에게 목숨을 잃으며 적군으로 둔갑했다 사건 일주일 뒤 미군 헬리콥터가 곡개굴 앞 밭에 앉았다 미군 두 명이 사진기를 들고 동굴로 갔다 무용고 시체가 동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주민들은 두 미군 중 한 명이 사진 찍기를 마치고 내려오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목격했다 미 공군은 한국전쟁기 압도적 제공권을 누렸다 곡개굴은 수십 가지 사건 중 하나였다 포항, 울진, 영월, 강릉, 고성, 홍천, 경주, 김천, 하만, 의령, 오창, 예천, 여수, 나주, 순천, 화성, 오산, 신갈, 용인 월미도와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천여 명이 죽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죽었다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4,250명이 죽었다 슈팅스타와 무스탕을 비롯한 미군 전폭기들이 창공을 장악한 결과였다 슈팅스타와 무스탕을 비롯한 미군